지금은 일하는 7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70대가 일을 할까요? 왜? 그 나이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뒤늦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걸 겪어본 사람들은 일을 더 하려고 애쓰고 더 삶을 안전하게 살아내려고 추구합니다. 지금은 격변의 시대입니다. 연체가 되고 사람들이 무너지고 회사에서 밀려나고 도산하고 매우 어려운 시국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이 철저하게 나 혼자라는 걸 말입니다. 삶을 바꾸고 싶고 철저히 나아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삶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더 아껴야 나의 삶이 가족의 삶이 괜찮아진다라는 걸 뒤늦게 안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우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젊어서 더욱 저축하려고 애써야 되죠. 나이든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어도 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애쓰는데 대략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있어도 일할 수 있어도 허드렛 일 하기 싫어서 안하고 나 몰라란다라고 하죠.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더욱더 돈을 벌어야 되고 아껴어야 됩니다. 철저히 혼자라는 걸 세상이 무섭다는 걸 알고 악착같이 스스로의 기회를 만들려고 애써야 됩니다. 아프면요 아무도 안 돌봐주죠. 돈이 우리의 목숨줄입니다. 일본 드라마나 일본 영화를 보면 일본의 저소득층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팔고 풍속업소에서 일하고 남성들은 뭐 대개 인생을 헛사는 것처럼 대개 막무가내로 사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청년들이 대개 무책임하게 사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젊은 이제 생각없이 사는 사람들 인생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삶을 좀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참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막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현실을 잘 봐야 되고 어떻게든 잘 견디고 잘 상황을 통제하며 나의 삶을 나의 일을 좀 잘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견디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좀 나아질 수 있는 때도 오더라는 겁니다. 괜찮아지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서 잘 축적하며 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쉽지 않은 삶을 좀 잘 다듬어 가야겠죠. 잘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야죠. 결국 누가 뭐라 그래도 결국 어떤 식으로든 잘 좀 헤쳐나가야 될 겁니다. 잘 따져보고 잘 살펴보고 잘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간 삶이 더욱더 무섭고 두렵고 염려스럽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외로운 시대에 내 스스로의 힘을 에너지를 내공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내 스스로 스스로 잘 살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로움과 고독과 친해져야 된다고 하죠. 앞으로는요. 인간에 대한 믿음을 최대한 줄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예의 차리고 실제로는 뒤통치려고 하는 놈들도 되게 많죠. 최소한의 도리도 없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다 해먹고 다 뒤통치고 남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쓰레기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천원짜리 빵으로 끼니 뛰어오는 사람도 많답니다. 부도 날 정도로 무너지는 회사들도 많다라고 얘기하고요. 참 무서운 얘기죠.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이고요. 요새는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잘 살아가고 잘 만들고 잘 대비하고 대응하며 지내려면 쉽지 않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정말로 정말로 어려운 시대다.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뭔가를 뭐 이렇게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저는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요. 부지런히 잘 따져봐야죠. 잘 축적해야죠. 누가 뭐라 그래도 잘 살펴야죠. 쉽지 않습니다. 험난한 시대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움직여야 되겠죠. 이래저래 지금은 지방은행 연체, 그리고 이커머스, 부도, 지방업체들, 중소업체들 파산, 뭐 여러가지 이야기로 지금 덜썩덜썩합니다. 여름철 휴가철인데 휴가를 못 가는 이들도 되게 많고요. 이제 더 이상 여유롭게 산다, 부자다, 안전하게 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잘 없습니다. 지금은요. 경매대란, 카드대란, 연체대란, 실업대란, 모든걸 다 갖다 붙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안좋은 상황입니다. 언론에 좀 좋은 뉴스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죠. 자영업자들 폐업도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고요. 돈도 없고 대출도 안되고 그냥 거의 살아있는 시체처럼 사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자영업자로 산다라는 건 그 어느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된 상태로 철저히 고립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근데 게다가 장사까지 안되면 철저히 트라우마에 고통에 빠진다고 얘기하죠. 참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9시에 출근하고 저녁 7시 전에 퇴근하고 월급이 안 밀리면 정말 정말 감사해야 되는 시대라고 얘기하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이 되게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정말 빡세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 중에 나몰라라고 그냥 대충대충 사는 사람들 기본도 안되는 인간들도 되게 많죠. 참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막장 청년들이 막장 짓하고 뒤통치는 이들도 되게 많답니다. 약자가 항상 착한 것만이 아니다. 더 막장 인간들도 많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더 조심해야죠. 더 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삶을 바꾸고 싶고 내 삶이 좀 괜찮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난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쉽냐 어렵냐?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잘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하나에 둘씩 뭔가를 다듬어 가려면 정말로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잘 좀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좀 견뎌야 됩니다. 절대로 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악인 창궐 시대고 파산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정말로 안전하게 살 국리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도 어렵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소소한 절금을 추구할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면 정말로 감사함에 지내야죠. 영거라면 이제 자살 행위해야 되고요. 이래저래 빚지면 인생이 끝장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우려스럽고 염려스럽고 겁내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의 인생이 매우 우울하고 엉망이다라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아야 되고 서두르지 않아야 되고 차근차근 천천히 천천히 움직여 나가는 게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을 잘 좀 다듬 나가고 잘 챙겨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잘 따져보고 잘 축적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